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교사 정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초중고 교사 정원을 천 명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교육계에서는 코로나 상황과 고교 학점제 등으로 교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까지 입법 예고한 교사 정원 관련 법령안입니다. 초중고 교원 정원을 천여 명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정부가 정원을 줄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급 4만 곳이 과밀학급이어서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급을 늘려 학생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선택 교육 과정인 고교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충분한 교사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공무원 채용과 퇴직을 유연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래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학력 인구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고교 학점제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 교원 수급 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EBS 뉴스 금지국입니다. 감사합니다.